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를 3대 절벽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들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인해서 팬데믹 그야말로 세계 전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고용의 절벽, 회사가 잘 안 되니까 사업체가 안 되니까 고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주는 재정의 절벽, 또 재정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구의 절벽, 이 3대 절벽의 우리나라가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높은 비율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너희는 말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절대 희망,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살며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의 문제가 생길 때 절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를 묶어서 헬트라고 합니다. 사실 헬트란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 H 이것은 바로 Hungry.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A. 헬트의 A는 뭡니까? Angry.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그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안 되고 서로 적대감을 가져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L. Lonely. 외로웁니다. 왕따를 당하고 잘 적응이 안 되고 어디 가나 나 혼자 고독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군중 속에서의 고독감. 이것은 매우 사람을 절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헬트의 T. T는 뭐예요? Tionis.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아주 탈진되는 거예요. 탈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 일은 잘 안 되고 그야말로 탈진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 속에서 참 병원을 전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마음속으로 고심하다가 우울증과 불면증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편 38편을 기록한 그 나이소의 절망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 절망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이소 38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절망으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탈진했다. 참으로 허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진물이 생겨서 선한 곳이 없나이다. 건전하고 성한 곳이 없다 이겁니다. 또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런 악심과 좌절된 이 절망감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면역기능을 쫙 저하되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예멘하게 돼서 면역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상승하다가 보면은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져서도 병에 쉽게 걸리고 폐렴에 걸리고 여러 가지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면역기능이 낮아져서 생기는 병도 많이 있지만 문제는 쓸데없이 너무 높아져서 너무 예민해져서 자기의 살을 공격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병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릎을 공격하고 피부를 공격하고 갑상선을 공격하고 자기의 간을 공격하고 이러한 핏줄을 공격해서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자가 면역성 간념이 생기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고 갑상선 하시모토 같은 갑상선 염증이 생기고 루마치스 관절념 홍방성 낭창현한 루프스 질환들 이러한 병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이것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아보지만 특별히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또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하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약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정신신체증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사실 모든 마음의 스트레스가 마음의 불안이 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지 않느냐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느냐고 기쁜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 이 사단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끝난 후에 적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전시해놓고 그것을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적지만 값어치가 매우 높게 책정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무기가 왜 이렇게 적은데 값은 비쌉니까? 봤더니 거기에 낙심이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낙심. 이 사람을 낙만케 하고 낙심케 하게 되면 아무리 정말 화려하고 능력 있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만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유명한 주의종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벌전 목사님 그분은 태바나클 교회를 통하여 당대의 가장 큰 교회를 영국에서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설교의 황태자.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면 참으로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구구절단한 주옥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도 한 찰스 벌전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의 아주 교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만 우울증에 걸렸어요. 낙심의 영예사로 잡혔다. 그래도 안 될 것인데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는 하도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지금 영국에서 가장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렇게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울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만 그 낙심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같으면 우울증 약도 쓰고 안정제도 쓰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약도 없었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섭취해요. 고기를 많이 섭취해요. 그래서 그분이 통풍이라고 하는 병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고기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리기 쉽죠. 관절병이죠. 엄청난 통증입니다. 지방간에 고혈압에 당뇨에 이러한 병들이 오기 시작해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그러한 낙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사실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58세인가요?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행렬의 2킬로가 넘는 장례행렬을 따라가면서 그 스포전 목사님의 소천하심을 해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영적 지도자에게 오는 이 낙심과 좌절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엘리아에게도 이세벨의 그 공격, 공갈 속에서 그렇게 바할의 선지자 수백 명을 단숨에 자기 혼자서 해치웠던 그러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아가 800명 이상의 바할의 선지자와 또한 다른 아스다로신가의 그 선지자들을 800명 이상을 목을 베었어. 그런 선지자가 이세벨의 공각 너도 이제 저들과 함께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협박과 공갈 속에서 그만 도망다니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차라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라며 죽기를 구하는 엘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탈진 증후군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이 엘리아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Burnout Syndrome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의 일종이에요. 또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 그야말로 탁월한 능력자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량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것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국에서 우리가 공짜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생선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진영에서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걸 통곡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늘에서 그러한 신령한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만나를 아침에 거둬가지고 으깨어서 빵도 만들어 먹고 볶아 먹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 해 맛이 완전 식품인데 그러자 이 모세는 그만 넘어지고 말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길렀습니까 제가 왜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 탈진 증후군이야 아무것도 아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탈진 증후군에 걸리면 설거지도 하기도 싫고 남편도 오는 거 반갑지 않고 자식들도 보고 싶어 하냐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난데 탈진 증후군이에요. 목회자가 탈진 증후군에 걸리면 기도도 안 나와 성경 한 장 한 장 넘기기도 힘들어요. 말씀 보기도 힘들어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의 늪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는 위대한 종들을 다 보십시오. 이 절망의 늪을 다 지나갔어요.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오직 주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참 예수님 영접한 후에 극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만난 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정말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는 게 얼마나 좋고 한 1년 동안은 마치 천상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 기분이 그야말로 얼마나 기쁨과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러나 그것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여지없이 어느 순간에 깨지고 마는 거야. 시험을 봤는데 한 점 차이로 딱 떨어졌어요. 한 점 차이. 국가고시 1차 국가고시 참 희한한 거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무슨 날벼락. 두 번째 봤는데 이 두 번째도 이게 아주 아실아실하게 또 불합격이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독일 친구들도 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야. 그래서 별명이 뭐냐. 패시포겔. 재수없는 새라. 재수없는 새. 남한치랑 헤이 패시포겔. 가뜩이나 지금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데 웃으면서 놀리는 거예요. 패시포겔이 뭐야. 재수없는 새라. 재수없는 새. 한 번밖에 찬스가 없어요. 거기서 두 번 이상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면 아웃이야. 그게 이제 총 세 번에 걸쳐서 보는 국가고시인데 그 중에 두 번 이상 세 번째 떨어지면 어떤 시험이 있느냐 아웃이야. 독일에서는 더 이상 공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신유의 기적을 주시고 귀신을 내 쫓는 그러한 은사도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목회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시험에 이렇게 이상하게 한 점 두 점 차이로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주의정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즉시 신학교에 가시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차라리 그냥 떨어져 버려야지. 왜냐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전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참 목사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나 흠모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주시고 참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그냥 막 몰려오니. 그러나 세세히 못 참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탁 붙었어.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후일로 지금 때가 아니야 후일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그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 그 후일로란 말은 나중에 보면 이게 잘 없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은 어부게 되니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후일로 읽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고 앞으로 가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게 가다가 보니까 이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의사로서의 그 수업을 훈련을 받는가 훈련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띄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바쁘지 않습니다. 모세가 80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기까지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다 이거야. 사라가 80이 넘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이 바로 낙심과 좌절의 늪을 통과한 후에 요비 고백한 것처럼 나의 길을 다가간 후에 내가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의 늪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을 바라본 것만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킨다.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늘 낙심하고 좌절. 거봐. 너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지금 빨리 그만둬야 돼. 그리고 새롭게 다른 일을 시작해봐.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 비웃고 참소하고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낙심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준다. 거기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낙심과 좌절의 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만큼 내가 안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 참 여겨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비교의식 가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의 성경을 묵상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다. 착각. 착각은 자유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한 분들의 정기를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착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전에서는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러면서 나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듯이 까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어봐야 별게 없네.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러한 낙심의 늪에 들어가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낙심의 목표예요. 낙심의 영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은 첫째로 뭐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어떠한 소명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의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어떤 직장의 직장인이 됐든 어떤 다른 직업을 가졌던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명이 있다.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없고 남들처럼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황홀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래요. 이건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그때그때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대권에서 풍요롭게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기쁨.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끝,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스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고히 잡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메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리버스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한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룬다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진돗개가 그냥 한 번 물면 그냥 놓치지 않는 것 때문에 셰파트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절대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가진다 이겁니다. 희망을 가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희망이에요. 그러나 낙심은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마귀는 마음에 우리의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낙심하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지식으로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도 이야, 내가 그거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믿음에서 출발한 것인가 아니면 내 지식에서, 내 생각에서 출발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착각일 수가 있는 것. 희망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요.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체인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야말로 트랜스폰, 변형이 있을 수가 없다.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새로운 피저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아는 지식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이에요. 지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지성을 무시하고 영성만을 의지하면 신비주의로 이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너무 영성을 무시하고 지성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철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 속에 있는 이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뇌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지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질 때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크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형태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통하였지만 하나는 생각을 통하여 자기가 인위적으로 내가 잘 된다. I can do. I can do. 내가 이루어진다. 저걸 바라보고 이것을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최면과 진정한 성령의 역사심과는 매우 그 출발점이 다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최면의 역사는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면술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고대의 마술사들, 샤만들, 무속인들이 하는 생각의 깊은 마인드 컨트롤이네요. 마인드 컨트롤. 이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못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사이비 이단 교주의 좀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면을 통해서 생각을 세뇌를 통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 생각을 통해서 그 교주의 마음대로 그 잘못된, 비욕된 거짓 선지자의 마음대로 조작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마니플레이션.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존스, 저쪽 남미의 996명인가 한꺼번에 집단 자살을 하고 말이에요. 교주가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청산까지 받아 먹고 죽기는 그러한 끔찍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명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만큼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최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룰지를 내가 믿노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이에요. 내가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생각하므로 우주가 변화된다. 브라질의 연금술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누가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무석적인 하나의 연금술사의 거짓된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주관해서 그 생각의 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력적인 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람은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바라면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와가지고 그걸 도와줘서 그것이 딱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샤만이즘이에요. 무석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아니고 어떠한 정력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내가 정력적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얻게 되면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지 구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라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전에는 그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하면? 거하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하리라. 사람들은 앞에 건 싹 떼버리고 뒤에 것만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정력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이기적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남의 어떠한 것을 디디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왜냐?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셨어. 이것만을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최면에 걸려서 결국은 사단의 좀비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희망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우리는 희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한다. 다사나의 가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되 그 희망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늘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이에요. 그 희망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그 믿음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 지금 접촉해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주일 후에요. 이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어떠한 모든 사업의 문제 이것이 다 구원의 문제에요. 이 구원의 문제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때 그 희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은 때가 되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입을 쪄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나요. 이미 나을 사람들은 이미 나은 줄 믿습니다. 이미 나았어요. 여러분 꽃을 잘라놓으면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꽃이 아니에요. 죽은 꽃이에요.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이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병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통증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았다는 믿음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긴다요. 확신이. 그러면 이미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낳은 거예요. 낳은 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 얻느니라. 입 얻느니라. 입 얻느니라. 과거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2000년 그때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실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이미 그것은 나아버린 거야.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가정문제는 해결됐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됐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이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바탕한 희망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리 기뻐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미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저의 삶 속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믿음은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것도 미리 아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에 갈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과정을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믿음에는 내일이 없어요. 희망도 내일이 필요 없습니다. 한 이발소에 광고가 붙었어요. 내일 오시는 분은 공짜로 이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내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심히 공짜로 이발도 잘해 주시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손님 돈 내셔야죠. 2만 원 내셔야 됩니다. 아니 어제 내가 광고 보고 내일 공짜로 해서 왔는데요. 아니 와서 보세요. 그걸 보니까 내일 오신 분은 공짜입니다. 아니 보세요. 저는 어제 봤으니까 오늘 공짜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일 공짜라고 돼 있잖아요. 내일은 항상 내일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는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최종적으로 또한 직장의 고통 가장 자녀들의 고통 이런 것이 있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이미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감사. 감사의 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라. 내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믿음은 내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하 부동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소명을 꼭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혹시 지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렇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확신을 주셨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한 감동을 잃지 않고 꼭 붙들고 지금도 지금도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를 부르신 그분이 완전히 확실하게 완성케 해 주신 나를 시작하시니가 마치는 것도 완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미션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망은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희망은 절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세뇌당하지 말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뭐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 풍성한 치유 풍성한 회복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